마지막 선수들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. 자 지금 3점 차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수에 따라서 아예 결과가 달라집니다. 신유대 장민호입니다. 첫 번째로 트롯볼즈의 장민호 선수입니다. 9점 3점을 쓰고 올라오는데요. 네 6점입니다. 6점입니다. 집중력이 좋은 신유입니다. 과연 신유 선수. 신유 7점 9점을 쓰고 올라왔죠. 8점입니다. 괜찮습니다. 걸립니다 걸립니다. 자 5점 차거든요. 먼저 장민호 선수 10점을 쏘고 나와야겠죠. 장민호 선수 일단 10점을 쏴야 돼요. 무조건 쏴야 됩니다. 많이 부담스럽겠죠. 장민호 과연. 즐기 system입니다. 자 마지막 발. 장민호 들었습니다.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났다 이 경기는 장민호 한 방 있어요 장민호 대단합니다 신유 많이 긴장하는 듯 합니다 진짜 몰라요 몰라요 신유 최소 5점을 써야 됩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자세도 너무 좋고요 신유 8점이에요 투어스 승리 투어스 승리 투어스 승리 정말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트럭보이즈 76점 투어스 79점으로 단 3점 차로 투어스가 남자 야구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우승의 기쁨을 그럼 가장 누구와 나누고 싶으신가요? 제일 먼저는 다이 여러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성스 MP님 저희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나 둘 셋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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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부터 2023년부터 연금결연기 좋습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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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